하... 흐음... 응? 뭐하래요? 존마 이뻐! 허는 수상해야겠다! 아... 딸베지도 못 해먹겠네 진짜... 흐음... 시가 좀 내놓으라고... 너 뒤져서 나오면 진짜 뒤진다? 아싸 술 들었다! 역시 참... 시가 좀 내놓으라고... 시가 좀 내놓으라고... 시가 좀 내놓으라고... 아 뭐야! 이 새끼 개 빨네! 야 뭐야! 존마야 뭐야! 야 나 영지곱들 안 오람! 얘 또 뭐야! 야! 너 존마 어떻게 되냐? 어? 뭐냐? 야 너 혹시 공삼 기무사 형님 알아? 하하하 너 그럼 공삼 박격자 형님 알아? 몰라! 시가... 뭐야! 내 뻔! 어 내 뻔! 어? 담임한테 뺏겼나? 아 나 틱톡 해야 되는데! 아 내 뻔! 아! 아! 닥쳐 좀! 시발이 하나! 아! 뭐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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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4개의 게임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4개의 게임을 못 이기신 분들께는 456억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시가 놀이다! 뭐 되냐? 저거 되냐? 너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는데? 나는 내 양언니랑 양동생 아니면 아무도 안 믿는데? 야야! 너네 구라치면 다 뒤지는 거야! 나 영상들 심형우야! 아 일단 담배 있어요? 나 담배 없으면 게임 못하는데? 여러분들께선 모두 자발적으로 어떤 강압도 없이 이 게임에 자원하셨습니다. 돌아가서 삥 뜯는 돈으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존망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뭐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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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으로 오토바이나 바꿀까? 어? 그럼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심폭 진보, 심폭 진보, 심폭 진보, 심폭 진보, 심폭 진보, 심폭 진보, 심폭 진보. 이 노래는 틱톡 심폭 진보. 그 앞을! 이가 비친! 심폭 진보! 아! 심폭 진보! 아! 1705번 탈락. 참가자들은 차례대로 달고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게임은 달고나 뽑기입니다 10분안에 주어진 모양이 깔끔하게 잘라내면 승리입니다 개꿀 됐다 뭐야 바꿔 너 왜 바꿔? 빨려놔 폭력은 금지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말 빠졌나 무서워 죽었네 진짜로 왜 손이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여기서 나가면 내가 오빠랑 만날게 연아 핥아 니 다이블을 핥더라고 금방에서 깨면 속돌리네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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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 뼈씨 금방 안하길 잘했네요 아휴 나 밖에 모르겠지 혼나가? 나 혼나갈게요 전원선거 너희도 다 먹겠다고? 말이 돼? 이 광고에 나머지? 야 잠깐만 너네 라이프 줬지? 맞지? 개소리야 너 라이프 줬어 야 니 라이프 줬어 라이프 야 니 라이프 줬어 야 니 라이프 줬어 야 니 라이프 줬어 야 니 라이프 야 니 라이프 아 나이프 신부 잠깐 좀 합시다 여성들 있잖아 어 어 이번 게임은 이미 일조로 진행됩니다 자신과 함께 게임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두 사람의 동의하에 서로 악수를 하면 짱이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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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가시죠 저 뭐 힘쓰는거 나올수도 있잖아 야 오빠 날아가자 나 힘 엄청 세 폭력전거 5번 소년원 5번 어 아 아 날아가자니까 1년 버리고 날아가자 아 아 병신새끼들 니들 나랑 짱 안한거 존나 우회할걸 나 영찌고 임선이 아니야 어 니들 나랑 화장실 안 먹고 싶더라 나랑 화장실 뭐야 저도 그랬어요 형 나랑이 열젠진들끼리 존나 다 씹어먹는거야 내가 무조건 이기게 해줄게 우승으로 우승수를 써서 아 이번 구성이 끝났습니다 하하하 야 이 병신새들아 니네 마지막 게임이겠다 어 하하하하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밧줄을 마주잡고 담겨서 줄을 가져가는 팀이 승리입니다 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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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무조건 이기해준다고 했지?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게 아니야 하하하 작전만 잘 짜며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하하하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하는데 하하하 등골 브레이커 필수템 노스페이스 무스너클 디스커버리가 우리를 지켜줄거야 하하하 야 저년들 뭐냐? 하하하 겁나 많이 준비했네 상대팀 예상 몸무게 140kg 우리팀 몸무게 합 90kg 우리가 입은 90kg 180kg 무스너클 무스너클이 함께하는 한 무게중심은 우리한테 쏠리게 되어있어 뭐야 이 씨 야 힘 좀 줘 도와줘 무스너클 도와줘 힘들어요 아아아아악 도와줘 도와줘 으음 티티 아 어안 1703번 탈락 1702번 탈락 산 지 도와줘 야 벅무나이겠다 고마워 참가자분들은 구슬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이번엔 구슬식인가? 굿나 유치해. 근데 옛날에 꼰대들은 깐부인가? 그런 거 했다는데. 우리도 양언니 양동생 맺을래? 어? 아 의자매 하자고. 내가 니 뺏겨준다니까? 좋아. 맞네. 이제 우리 의자매다 동생아? 이번 게임은 자신의 구슬을 가지고 옆에 있는 작과 시합을 벌여 상대의 구슬을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제한시간은 30분입니다. 우리 딱 한 판으로 끝내자. 그냥 싹 다 걸고 한 판으로. 그럼 그때까진 뭐하게? 그냥 노가리 까는 거지. 소년아는 같던 얘기. 정황 먹었던 얘기. 이런 거 하면서. 시간 부족할 거 같은데? 그래서 소년아는 몇 번 갔다 왔는데? 일곱 번인가? 아니 여덟 번? 난 못 쎄. 주먹이 내 맘같이 안되더라. 우리 여기서 나가면 같이 틱톡 콜라보 할래? 심파티뻑. 아 같이 못 나가지. 아 넌 나가면 뭐 할 거야? 가족 챙겨야지. 0607 양동생들. 빼기 나밖에 없거든. 맛보고 애들 관리도 해야되고. 난 양동생 하나 있는데. 어떻게 사는지 연락이 안 돼. 처리. 여기서 고수를 던져서. 저 벽에 가깝게 멈추는 쪽이 이기는 거야. 어때? 니가 먼저 해. 오. 존나 잘해. 너 뭐하는 거야? 내가 젓네 씨바. 너 뭐하는 거냐고 쓰라. 부스를 그냥 놓쳤어. 이거냐?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 다시 던져 병실아. 아 그냥 멋있게 좀 지게 해줘라 씨바. 지랄마. 다시 던지라고. 없어. 뭐가. 너는 여기서 나갈 이유가 있지만. 나는 없어. 내 양동생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양언니도. 백도 없어. 넌 나가서 니 양동생들 백도 대어주고. 틱톡도 열심히 찍어. 조용히 들어주고 있어. 김선영. 손이 도망친다. 정해와 동생을 아들이 떠나고 있어. 고마워. 나랑 같이 해줘서. 내가 고마워. 주변으로 결혼했다고 말했어. 니가 철이야? 누나 우리 누나 알아요? 나 니네 양노나 친구야 나 니네 양노나 집사이 트와이스